이야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지 3년이 됐네요 어? 3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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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고백할 게 있습니다 네 영국아 네 영국아 너가 한 달 전 나한테 그랬지 형 너 검정색 팬티가 없어졌어요 미안 그 형 사실 형이야 너가 없어졌다는 그 검은색 팬티 사실 내가 입고 있었어 형 어디 갔어요?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내가 입고 있었어 근데 내가 그걸 돌려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너도 남자더라 팬티 구멍이 뚫려있었어 구멍이 뚫려있었어 너 남자더라 너 구멍이 뚫려있었더라 형 너 같이 있는 거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야 너 팬티 다음에 공주 해볼 거야 yo no he matado a nadie últimamente 맘에 유한 고맙 Karl 감사합니다.